네, 셋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뮤비 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태빈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하나, 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루고 하는 시간은 신곡 소개할 수 있는 걸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자유를 굴리면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에 네네. 옆에 주시면 되는. 아! 잘 못 들였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제가 어디 그냥 여기다 그리면 될까요? 네. 아, 스태프와 함께 하셨을 때 또 엔지 형이 노래 잘해서 네. 같이 하셨을 한 번 불러보십시오. 매력 업계,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제작진 마음대로. 제작진 마음대로가 제일 무섭네요. 너무 미험한 것들이 많았네요. 너무 미험한 것들이 많았네요. 셀프 카메라 3종 세트라고 하면 셀카로 이제 3종을 입고 다행히 포즈를. 한 번 굴려. 네. 한 번 굴려볼까요? 아, 네. 첫 번째 주사위 빌리겠습니다. 네. 스태프와 함께 한 소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이게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막내 레이저 형인데요. 굉장히 또 정말 매력이 넘치는 또 우리 막내 레이저입니다. 네. 그럼 노래 한 소절 불러볼까요? 프레셔 넘버? 하나, 둘, 셋, 넷. 프레셔 넘버?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대답해줘. 대답해줘. 지금. 지금. 너도 나. 지금 날. 너도 나. 너도 나. 너도 나. 가사를 꺼먹어. 가사를 꺼먹어. 헐! 다시? 가사를 꺼먹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프레. 하나, 둘, 셋, 넷. 프레셔 넘버. 셋.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싫어. 괜찮아요, 아예.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연애를 안 해보신 우리 채널 기자분 우리 매니저 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프레셔 넘버 연락해주세요. 우리 매니저 형한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어메이러워필. 전 착한 사람입니다. 프레셔 넘버. 프리즈. 프리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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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못 보이셨다. 웃어버릴게요. 네, 세이프 카메라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너무 미워한 것들이 많은데요. 세이프 카메라 3종 세트라고 하면 셀카로 이제 3종 포즈를 다양한 포즈를 더 하고 싶어요. 네. 귀여운 버전, 카리스마 있는 버전, 섹시한 버전. 세게. 여기 매니저 카메라. 아, 그렇다. 이렇게. 귀여운 버전. 나. 나. 네. 그렇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버전. 됐나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너무 짧아서. 개수하니 버전. 네. 개수하니 버전. 섹시한 버전. 섹시한 버전. 섹시한 버전. 세게. 섹시한 버전. 섹시한 버전. 특이해요. 특이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너무 못해요. KBS